뭐야 적법화 열 수 있어? 이제? 열 수 있어요 이거 11번 벙커? 나 이거 어딘진 알거든? 구독 누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화기를 찾으면 러시아어 3개를 말한다고 음성 전화기를 찾았더니 뜨리, 치띠리, 빠지 했어 그러면 지도를 보고 뜨리, 치띠리, 빠지 전화기를 가서 누르고 누르고 누른 다음에 벙커로 가면 되는 거야? 그치? 아 그러면 이거는 전화기로 찾는 거 하나랑 그 레드키로 찾는 거 하나랑 두 개 있는 거야? 벙커가? 그런 거 같아 아아 오늘 한 번 볼까? 자 어디 가볼까? 어디부터 가볼까? 위쪽 라인 가실? 아래쪽 라인 가실? 위쪽이 3개니까 위쪽 가볼까? 댐 왔거든? 댐 제일 1층 1층 왔어 전화기가 진짜 텔레폰 할 때 그 전화기 닮음? 사무실 전화기 뭐 눌러야 돼? 사고자격 떠 이게 전화기 아닌가? 어? 전화 사용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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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가봤어? 너희 첫 번째 데링구 오른쪽에 있는 거? 안 가본 거 같은데 타봐 타봐 주황팀 가보자 저 저 저 저 저 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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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아아 아 뭐지 이 새끼들? 아 뭐지? 아니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뭐야 너희 거기 있음? 전화기? 찾는 중 어 있다 어 여깄다 여깄다 전화 사용 어? 어? 말한다 어? 조용 조용 어 그거다 불러줘 핵기 신호 꺼라 핵기 신호 꺼라 심 쓰리 으이 세스지 뭐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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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왔어 이씨 개같은 거 내로 핵기 신호 꺼라 다시 다시 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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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가 뭐라 그러는데? 심 심 쓰리 세스지 아냐? 우리 알았으니까 가자 여기에 칠 여기가 육 삼 찾아봐 삼 야 그러면 공항으로 가자 공항으로 가자 들어가 봐 여기 여기 어디 있을 거 같은데 전화기가 맞나 그때? 전화기 어? 잠깐만 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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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오케이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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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났어 그 다음에 어디야 3번 어디야 3번 3번 오른쪽 맨 위인데? 하하하하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연장도 끝나다 아 이거 막 쐈는데 자자자 집어 집어 내가 또 댐 갈게 설마 4개 갔는데 5개 중에 4개 안에 안 뛰겠어 먼저 갈게요 수고하세요 어 오케이 아니 초록색 루팡이지 이거 이새끼 정신 못차리는 거 맞다니까 루팡아 너는 거기가 아니라 너 여기 가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너는 진짜 너는 어? 아니 아니 만기 전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시간 되니까 시켜 드리라고 아니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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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됩니다 조용 CM3 부하? 어 뭐야 나 나 CM3 드바 CM3 드바 732 7은 에어포트 아까 내가 어딘지 아는잖아 내가 거기 갈게 순서 상관없이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순서 중요 순서대로 눌러야 되는데 야 근데 우리가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다른 팀에서 트롤 해가지고 실패하는 거 아니냐? 딴 따라란 딴 따란 딴 따란 여기서 점프 멋있게 하고 여기 맘대 안 돼 안 돼 찾아 아 애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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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개새끼야 아아아아아아악 아 얘네 전화 받는다 얘네 전화 받는다 어? 큰일났다 얘네 씹 눌렀어 어쩔 수 없다 이거 아 이거 저기서 누르니까 전화가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들어올 때부터 전화 왔었으니까 어 그냥 받을까? 받아봐 받아봐 아 근데 너희 차이는 아니잖아 프렉님 차이잖아 732면 눌렀는데 아 아 야 펑커 앞으로 가자 가서 존버해가지고 다 죽이고 우리가 들어가자 어 걔네 걔네 나 왜 죽지마 좀만 못둘 아 아 쓰지마아 하라 하라 벽 뒤에 벽 뒤에 나온다 나온다 왼쪽에서 아 뒤에서 또 왔어 또 한 팀 또 왔어 아니 그라우 너무 안 좋다 총이 안 좋아졌다 예전 그 느낌이 아니네 어? 너프 안 먹었다고? 레네티랑 그라우 너프 먹었다는데 근데 그라우는 왜 이렇게 약해졌어? 어 어 아 내 손이 약해진거구나 알았어 케 cosas 아 벙커 전부 할까? 진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없어 없는거 같은데 없는거 같아 아무도 없고 진짜 나 소방서에 숨어있을게 어 근데 UFO드 누른 아무도 없냐? 아니다 지금 온다 온다 온더 아 쏘면 안되지 걔네 문 열 되어가지고 봐야 되는거 아니야 어? 걔네가 문을 열어야 되나? 그럼 우리도 그냥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내 딸한테만 더 줄 거야, 쟤네. 갑바 닫겠슴. 하나 컷. 문 안 열... 하마니 문 안 열기 있어. 문 열어봐. 내가, 내가 버튼 눌러? 안 열려, 안 열려. 내일도 누르고 온 거겠지. 야, 이게 살려주고 싶은데? 야, 널 열어봐, 저거. 어? 대답자 너무 하네. 딱 문 여는 거 띵 하는 순간 바로 뛰어내리면서 알피지. 빵! 가기 꺼이. 그냥 지나가던 애 우리한테 맞아 죽은 거 아니겠지? 2 Hours Later. 아니, 진짜 이번 판... 진짜 이번 판 아무도 안 한다고, 이색은? 전판에 그렇게 많았는데, 사람이? 에이, 이거 몰카지? 야, 얘도 없나 보다. 걔 그냥 와서 한 번 눌러본 거야. 아, 이 새끼들 우리랑 똑같아. 이거 지대 깔아놓고 갔어, 이씨. 에헤이, 나가자. 뽀거기야? 어. 세스, 쓰리, 모심. 세스, 쓰리, 모심. 세스, 쓰리, 모심. 야, 638? 638. 관제탑, 관제탑으로 가자. 자, 관제탑 위에 있나? 나 올라가 볼게. 헬로우. 와, 있어! 관제탑 위에! 아, 변태새끼. 큰일 났다, 이거. 인사할 준비? 뭐, 오고 싶겠지? 어, 왔어? 이거 그거 하자. 위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죽여야 된다. 위에서 찍어 눌러야 된다. 어, 나 할 수 있어. 나 낙하산으로 들어가 볼게. 컷. 하나 컷, 하나 컷. 아, 하나 올라왔다, 근데. 아. 저기 총알 마르게 돼있어. 계속 가. 엘베클, 엘베클. 아, 이거. 엘베클에 하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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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올라와, 다 올라와. 전화기 찾을게, 전화기. 전화기 찾았다. 됐어. 됐어, 됐어. 일로 다 올라와. 전화기 찾아서. 전화기 찾아서. 전화기 찾아서. 전화기 찾아서. 전화기 찾아서. 한 마리도. 그냥, 들어와. 야, 야, 그렇게 들어오면. 바보. 한 명, 두 명. 눌러. 헬기로 가자, 헬기로 가자. 어, 찍었어. 형, 가자.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아, 먼저 한 애들 있으면 좀 상처가 클 것 같아. 왜 저기로 헬기가 가지? 저 헬기 뭐지? 앞에 지나가는거?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내려. 어 안들어왔어 안들어왔어 어? 638 눌러야되는데 66663333888 누르는거 아냐? 아 그런건가? 아 우리 어떡하지 으아아아아아아아 드바 세스 3 2 6 3번은 늘 안했는데고 2번은 2번 나 있어 6번만 가면 되네 그럼 내가 6번 가볼게 어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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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준비됨 2 누른다? 눌러 눌렀어 어 오 됐다 단차로 뛰어내려 오 됐어 초록색이야 누를게 다오면 다오면 으아아아아 야 야 어머 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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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경기 사주경기 had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들어가자 reap 이제 이 스택을 체험해보러 할까? 자 여기가 이제 자 여기 보면 연기가 껴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버튼을 딱 누르면andy 슈ㅇ 흑 하면서 여기가 싹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핵 탄두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핵에 관련된 다음 스토리가 추가될거라는거 알 수 있죠 그죠 아 여기서 방이 있구나 오오오오오오 래프팅 웰컴씌 시스템 카운트다는 시작됐음 헥소로 가자 진짜 뜬다고? 2 1 원래 이게 1 땡 하고 핵이 착 발사돼서 워전 맵이 팍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 찌린다 쩐다 결국에 봤다 좋아 도안도 먹었고 나 총 구경 좀 시켜주라 오 예쁘다 이거 성능은 모르겠고 이게 연팀만 먹을 수 있나 봐 도안을 도안 아 했다 그래도 했다 자 지금까지 이스터헤그 탐방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스터헤그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베르다슨크에 핵을 누가 발사한다던가 해서 맵 지형이 빠개지고 이제 워전의 맵을 개편하는 워전에도 좀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날 거를 약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도면 있나요? 저요? 저 있는 것 같은데 도면? 도면 어떻게 봐요 기간단총 가서 MP 세븐 세븐에 가면은 없네? 나 없네? 저 왜 없지? 어? 나도 왜 없지? 아 이거 게임 큰애 나한테 그런게 아니? 아 진짜 제발 그러지마 아! 아! 쿠키옵션까지 생각한거야? 헤드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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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